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대구에서 태국의 명문클럽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펼칩니다. ACL 플레이오프는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데요. 단판 승부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 대구는 팀의 세 번째 ACL 본선 무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펼쳐진 K리그원 5라운드 성남과의 맞대결에서 4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대구FC. 팀의 공격 라인의 핵심 브라질 선수들의 득점포가 터진 부분은 주요했습니다. 이날 선칙토를 허용하는 빌미를 내줬던 라마스의 K리그원 무대의 첫 득점은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는데요. 초반 무진 탈출의 신호탄이 된 홈 2연승으로 리그 승리를 6위까지 끌어올린 대구FC. 다가오는 도전의 무대는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입니다. 올해부터 대구의 지휘봉을 잡은 가마 감독은 전 소속팀 태국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는 만큼 승리에 대한 절실함도 큽니다. 저는 이 게임을 정말 고통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게임을 많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팀에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부리람이의 상황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창단 첫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ACL에서 올해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긴 여정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